행복한 삶과 예행 오전에 두타산 배틀바이 산산길 사냥후 오후 늦게 촬영을 받습니다. 약 2시간 동안에 북호 등대를 비롯한 도체비콜 스카이밸리 해랑전망대 해피랑 34길 농골단길을 여행할 예정입니다. 그럼 같이 여행하실까요? 가시죠! 여기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북호 등대를 비롯합니다.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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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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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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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뷰를 어떻게 잘 갖고올랐습니다 I don't know where I'm going But I'm still learning and growing I'm gonna so burn Like hell I shout out I don't know where I'm going I am not who I was before 고향이가 하나만 달라고 하나만 줘 하나만 줘 애원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쁘니 고향이 해주세요 마을이 아름답습니다. 그립입니다. 안녕? 너는 왜 물려있어? 어디서 주려고? 아니야. 어디서? 아... 아... 먹걸리아 왜여? 천천히 주이소. 옛날에 우리 엄마가 생각나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이러셨는데 농골대 농골대 아 참 쟁겹습니다 아 잘 보았습니다 얼굴은 잘 보았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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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았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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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